안녕하세요 장사건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찍는 이유는 최근에 안좋은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뭐 작은 프랜차이즈 술집 딱 하나 운영하면서 뭘 그렇게 니가 아는게 맞냐 그 다음에 니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냐 뭐 그리고 돈을 니가 뭐 많이 벌기나 하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물론 다 맞는 말씀 드리죠 저는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작은 프랜차이즈 그냥 술집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 그런 평범한 자영업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돈을 많이 벌지도 않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방향은 이왕 창업 하시는 분들 있죠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해야 되고 내가 창업을 해서 밥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저는 조금 용기를 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촬영하고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이 외식업 창업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이제 근무 시간도 회사 생활 할 때보다는 좀 길다고 봐야 되고 노동 강도도 조금 더 있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일단 창업할 때도 자본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들잖아요 그런데 망하게 되면 그 자본금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니까 리스크가 크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용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이왕 자영업을 하시는 거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노동 시간도 일반 회사 다닐 때처럼 그런 시간을 지키고 주말도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벌어가는 급여는 회사 생활보다는 조금 더 벌 수 있게끔 뭐 그런 식으로 롱런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리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주 5일 근무하고 저는 아직까지도 뭐 주 6일 근무하고 있지만 주 5일 근무하고 하루에 딱 8시간만 이제 일을 하고 저는 이제 8시간 정도 일을 하거든요 8시간 정도 일을 하고 한 달에 벌어가는 이제 순수익은 뭐 세금 이것저것 싹 다 빼고 내가 실질적으로 벌어가는 수익을 한 500 정도 500만 원 정도면은 뭐 회사 생활 할 때보다 크게 급여 수준이나 아니면은 뭐 노동 강도나 그 다음에 노동 시간이나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뭐 크게 나쁘지 않는 조건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크게 사업으로 키우고 싶은 마음은 사실 저는 없어요 그리고 제 한계가 있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고 가게를 키우려면 그 직원도 더 많이 필요하고 또 다른 가게를 또 오픈하려고 하면 또 이 가게는 또 어떻게 누구한테 맡겨야 되고 아니면 그 새로운 가게를 오픈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데 저는 그런 사업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큰 어떤 뭐 장사로 성공하신 분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굉장히 보잘것 없는 사람이죠 그 수치나 뭐 객관적인 지표나 뭐 그런 숫자들로 봤을 때는요 하지만 제가 지향하는 건 적게 일하고 그 다음에 많이 버는 거 대신에 그 많이 번다는 게 회사 생활보다는 좀 더 급여를 조금 더 받아가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그런 거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런 시스템을 잡아 가야지 그렇게 롱런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시간은 그렇게 가능할 수 있어요 단시간은 그런데 그게 이제 쭉 지속이 돼야지 내가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운영하는 어떤 음식점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내가 운영하고 있는 어떤 자영업 매장이 그렇게 돌아가려면 굉장히 자리를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외부 영향이나 어떤 사회적 이슈 때문에 큰 타격을 받아서 문을 닫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것들도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는 물론 뭐 리스크는 조금 있겠지만 피해는 조금씩은 보겠지만 매출이 조금씩은 감소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조금 굳건하게 매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키우려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노력도 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왜냐하면 망해가는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만 봐서도 그냥 유지만 하는 것도 힘든데 그거를 지금 주 5일만 딱 근무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500만 원 벌어야 되고 하루에 딱 8시금만 근무하는 자영업자라는 게 사실 그냥 언뜻 들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도 이미 저렇게 하고 있다 나는 저것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그 상사에게 들은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어느 댓글에서도 그런 글을 적은 적이 있었는데 사람은 아는 것만 보이게 되고 아는 것까지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겪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도 주 5일 근무에 하루 8시간 근무에 한 달에 이것저것 세금까지 싹 다 빼고 500만 원 번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안 믿는 사람도 많고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소수들은 또 몇몇 분들은 나는 그것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도 더 많이 벌고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 안 믿는 분들의 부류를 보면 본인은 그런 것들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죠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으면 안 믿을 것 같아요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향하는 건 자영업을 해서 떼돈을 벌어서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씩 벌어서 크게 키워서 여기도 하나 내고 저기도 하나 내고 다 오토로 돌려서 나는 딱 출근도 안 하고 그냥 관리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자영업의 성공의 표본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팁들, 노하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일반 생계형 자영업자분들 그 다음에 창업을 해야 되고 창업을 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용기를 주고 조금 더 힘을 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삶의 가치를 조금 더 높이면서 삶의 질을 조금 더 높이면서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요식업을 할 수 있는 음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제 핵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댓글이나 제 영상의 댓글이나 아니면 주위에서 이제 들려오는 말들은 조그만한 구멍가기 하나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아는 채 많이 한다 그 다음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전문가인 양 행세한다 뭐 이런 얘기들 몇몇 들었어요 물론 다른 분들은 응원을 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죠 그런데 이제 소수 그런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마음의 상처를 조금은 받죠 왜냐하면 사실 그분들이 하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팩트죠 제가 작은 구멍가기를 하고 있는 것도 맞고 제가 어떤 이런 뭐 분야에서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뭐 말씀들이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뭐 100가지 말씀드리면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이득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잘 캐치하셔서 그게 본인에게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거를 굉장히 만족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저는 저한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래서 더욱더 영상을 자주 찍게 되고 그런 거예요 저도 장사를 하면서 나름 그 생겨난 노하우라든지 뭐 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뭐 소소한 부분 세세한 부분 뭐 미세 팁 뭐 나노 팁이라고 하죠 요즘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누구한테 얘기해 주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뭐 주변에 같이 뭐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 줘 봐야 그냥 사실 귀뚱으로 듣습니다 그냥 뭐 아 그렇구나 라고 하고 넘기지 그걸 크게 뭐 활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유튜브는 그런 분들이 몇 백 명씩 조회수가 지금은 뭐 그래도 몇 백씩 그 다음에 천씩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분들 중에서 진짜 뭐 한두 분이라도 그 다음에 뭐 많게는 열 분 스무 분이라도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영상을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제 채널의 어떤 취지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을 해야 되시는 분들 그리고 자영업을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뭐 크게 이렇게 부류를 잡자면 그렇게 세부류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분들이 뭐 생계형으로 보통 이제 시작들을 하시잖아요 사업으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별개이고 이제 생계형으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삶의 가치를 생각을 하시고 자영업을 하셨을 때 돈도 조금 회사 다닐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삶의 가치도 많이 떨어뜨리지 않고 자영업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그런 방향이 좀 맞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꾸려가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게 이제 제 채널의 어떤 취지이기도 하구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딱 8시금만 일하고 일주일에 6일만 일한다고 해서 매장에 관심을 안 쏟는 건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매장에 관심을 많이 쏟아야 됩니다 일하는 시간에 굉장히 매장에 관심을 많이 썼고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놔야지 그게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요즘에는 주변에서도 다른 가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잖아요 뭐 눈 감았다가 뜨고 일어나면 새로 생겨나고 또 다시 내일 되면 또 한 개 없어지고 또 새로 생겨나 있고 뭐 이런 식인데 그게 매장을 계속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잡아먹혀버려요 새로 생기는 그 식당이나 뭐 음식점들 술집들 새로 생기는 매장들한테 우리 매장이 잡아먹혀버려요 그러면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물론 새로 생겨난 매장들은 요즘에는 사실 뭐 크게 오픈발도 많이 없지만 새로 생겨나는 매장들은 초반에는 장사가 좀 잘 됩니다 뭐 흔히 말하는 오픈발인데 예전보다는 그렇게 뭐 정말 뭐 불티나게 그렇게 손님이 미어 터지듯이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닌데 워낙에 요즘은 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래도 처음에 오픈을 하면 저희 가게보다는 그쪽으로 손님이 몰리죠 처음에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거기 가 보셨던 분들은 다시 돌아오게 되고 또 거기 매장이 맞으시는 분들은 또 그 매장의 단골이 되시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제가 평상시에도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매장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매장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면 그런 새로 생겨나는 매장들에게 저희 매장이 잡아 먹혀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만 일하고 일주일에 5일이나 6일만 일하더라도 매장에 항상 관심을 썼고 그 퀄리티는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 단골분들한테 하는 뭐 접객 퀄리티 음식 퀄리티 분위기 퀄리티 뭐 이런 것들 다방면이 있겠죠 그 품질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는 주변에 새로운 매장들이 안 생긴다면 조금 관심을 소홀히 해도 그 매장은 계속 그 매출을 유지하면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새로운 매장들에게 손님을 뺏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상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상권은 제가 봤을 때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외딴 곳에 있는 그런 가게가 아닌 이상은 뭐 그런 상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외딴 곳에 있으면은 힘들겠죠 물론 주변에 다른 가게들은 생기질 않겠지만 평상시 운영하기가 힘들겠죠 뭐 그런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크게 가게를 키울 생각은 없어요 그 다음에 매장을 한 개 더 열고 싶은 마음이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지금은 매장을 한 개 더 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운영하고 있는 저 가게를 계속 유지를 해 나가고 싶고 뭐 프랜차이즈를 지금 해지하고 개인으로 이제 할지 뭐 그거는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뭐 만약에 프랜차이즈를 해지하게 되면 뭐 제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고 조금 더 가게를 조금 바꿔야겠죠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매장을 한 개 더 차리고 뭐 다른데 뭐 좀 눈길을 돌리고 하는 것들은 지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제 성격 자체가 크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저도 저를 잘 알아요 물론 저도 가게를 몇 개씩 하고 정말 사업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유튜브를 하고 싶죠 크게 키워서 매장도 여러 개 있고 뭐 매출도 진짜 뭐 수십억씩 해 가면서 돈도 많이 벌고 하면은 유튜버도 하기에 굉장히 편할 거예요 구독자도 더 많이 늘어날 거고 사람들은 자기보다 조금 더 잘나가는 사람 자기보다 조금 더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노하우나 팁을 배우고 싶어서 구독을 하는 거지 뭐 나하고 비슷한 사람 그 다음에 나보다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들으려고 구독을 하진 않거든요 물론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이 궁금하거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재미가 있어서 구독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 채널은 사실 왜 구독을 하시는지 저는 아직까지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그냥 구멍가게 하나 운영하고 있는 그런 1인 사장 1인 사장인데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계속 굉장히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댓글 다시면 답글도 남겨드리고 메일로 여쭤보시면 성심성의껏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 메일도 보내드리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 채널의 방향은 그런 거니까 꼭 유념을 해 주시고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 제 본인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뭐 제가 다른 데서 정보를 듣거나 아니면 제가 찾아봐서 정보를 취득하거나 그리고 제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그런 정보들은 여러분들한테 다 공유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영업 얘기 그 다음에 장사 얘기 이런 것들을 저는 계속 하고 싶어요 사실 이 장사라는 단어를 제가 쓴 게 왜냐면 제가 이 장사를 좋아합니다 지금은 요식업에 있지만 나중에 또 어떤 장사를 하게 될지 모르죠 저 가게를 뭐 팔게 될지 아니면 저 가게를 문 닫게 될지 그 다음에 저 가게를 하면서도 또 다른 장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사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을 하게 된 계기가 저는 장사를 좋아합니다 어떤 게 됐든지 간에 그래서 나중에라도 또 다른 장사를 하게 되면 뭐 셋업 과정부터 이렇게 보여드리고 공유하고 그러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망할 수도 있고 하는 과정 중에 어떤 뭐 난항과 고난과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있겠죠 처음부터 승승장구 할 수 있는 그런 장사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공유하려고 채널을 만든 거예요 제가 이 외식업에 국한된 그런 내용들만 올리려고 만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외식업을 하고 있지만 뭐 나중에 또 어떤 장사를 하게 될지 모르겠죠 또 외식업을 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장사를 하게 될지 이제는 회사 생활은 힘들다고 제가 판단을 하니까 뭐 다음에 하더라도 이제 장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구독하고 계시는 이 800여 분들에게는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고개 숙여서 정말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구독자 분들이세요 제가 막구독이나 이런 거는 사실 한 번도 해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를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충성구독자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진성구독자 분들이시죠 실질적으로 내가 구독하고 싶어서 구독을 누르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뭐 다른 분을 구독해서 그분이 저를 또 구독을 해주는 그런 막구독을 저는 해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 800명이 진성구독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구독자는 사실 뭐 다른 분들 막 천명, 만명, 2만명, 5만명 있으신 분들 보다는 조금 작진 모르겠지만 마음은 언제나 항상 꽉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짜배기 구독자 분들 800명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하루에 뭐 몇 명이라도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기쁨을 느끼고 지금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뭐 날선 비판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항상 참고해서 영상도 찍고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인 그런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좀 긴 영상 제가 사실 편집도 거의 속사포로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속사포로 편집을 해서 올리기도 하는데 오늘은 조금 편하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조금 길게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제 채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뭐 끝까지 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바쁘시거나 아니면 조금 말이 주저리 주저리 길어지는 것 같아서 중간에 나가신 분들도 계실텐데 어쨌든 오늘은 조금은 편안하게 편집을 해서 막 속사포 같은 그런 래핑은 없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영상을 업로드하는 그런 장사 건프로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